짠 짠 네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하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아 진짜 이거 Happy birthday t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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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불겠습니다 아 진짜 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일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담긴 꽃입니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다 믿어선 안된다 저의 생각은 불합니다 어 연결해가지고 제가 다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별것도 아닌 제 생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축하받으니까 더 의미있어지는 생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이만 저도 퇴근을 하고 어 집에서 위버스 한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오늘 축하하러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이제 자요 하하하하 주무세요 아 오늘 만든 꽃이랑 어 오늘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와서 꼭 진짜 꽃 다 만들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어 어 공연 이후에도 꾸준히 좀 찾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 최 최대한 주에 한번은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끌게요 안녕